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면서 전세계가 아주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76명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0명,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경기 15명, 서울 11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 30명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요양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에서 14명, 그리고 충남과 대전에서 각 2명, 광주와 강원에서 각 1명의 지역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12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 격리 중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확진자가 이제 2만 5,275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78명으로 어제보다 1명 늘었고,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누적 사망자는 444명을 유지했습니다. 네, 거리 두기 1단계로 맞이한 첫 주말이었는데, 그제가 신규 확진자 90명을 넘어섰고, 어제가 76명입니다. 이렇게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등략을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산발적이지만 끊어지지 않고 있는 집단 감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두 집단 감염 간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면서요? 네, 병원과 콜센터, 그리고 주점, 사무실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 송파구 의료기기, 그리고 강남구 콜센터 이 두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소 11명이 감염이 된 송파구 잠원 의료기기 방문자의 가족이 CJ텔레닉스 콜센터 직원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 직원이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관련한 22명의 감염자, 송파구 잠원 의료기기 집단 감염으로 재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집단 관련 확진자가 33명까지 늘었습니다. 강남구는 CJ텔레닉스가 있는 건물을 폐쇄 조치하고, 확진자가 나온 사무실 외에 다른 층 근무자 200여 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병원말 감염도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의 확진자가 50명이 넘었다고요? 네, 전수검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 병원 간병인 1명이 확진된 이후로, 사흘 만에 간호사, 환자, 그리고 간병인, 직원 등 10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환자의 가족, 또 이미 태어난 환자까지 광주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재활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남 분당의 서울대병원 응급병동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병동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지난 12일에 입원을 했는데, 10일부터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자, 병원 측이 이번 병동 문을 닫고 역학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재활병원의 첫 환자, 그러니까 지표 환자를 16일에 확진받은 간병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지표 환자의 증상 발현일이 11일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보다 증상이 빠른 환자가 4명이 나왔고, 또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지표 환자 확진이 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 안에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퍼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증상이 있던 채로 일주일이나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일찍 대응했다면 감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부산 해떼락 요양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더 늘었잖아요. 70명을 넘겼죠?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 중에 그 해떼락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원이 2명, 환자 12명,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난 13일부터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최소 73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9명이 한 방에 쓰는 9인실이 운영됐다는 것도 밝혀졌고, 또 입원 환자 대부분도 3에서 6인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자가 많이 나온 병실에 이 간병인과 접촉한 환자에서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의정부 재활병원이죠.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1명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추가 확진자가 연일 계속해서 발생 중인데, 어느새 관련 확진자가 64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방역당국은 병원의 조용한 전파의 정착력이 병원이다. 병원발 집단 감염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이렇게 전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조용한 전파의 정착력이다. 그만큼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와 관련된 확진자도 추가가 됐다고요? 네, 격리 중이던 카지노바 밀접 접촉자 중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카지노바 관련 감염은 직원과 방문자, 그리고 가족까지 감염이 퍼져서 최소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도 연쇄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대전에서 추석 연휴에 모인 일가족 집단 감염과 관련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가족 관련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받는데 계속해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겁니다. 어제도 두 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벌초를 함께한 일가족의 딸을 접촉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청소년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식사를 같이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친인척 모임, 이 중에 한 명을 접촉했던 40대 여성입니다. 두 확진자 모두 증상은 없는 무증상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초등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등교가 확대가 되잖아요.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춰짐에 따라 유치원에 비롯해서 초, 중, 고등학교 등교 인원 제한이 전체의 3분의 2로 완화가 됩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서 등교 일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매일 학교 가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은 저학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기초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문제점, 그리고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일어난다는 문제점, 등교에 대한 확대 욕구가 컸던 점을 고려한 겁니다. 수도권 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제한 조처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건에 따라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비수도권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시차 등교 아니면 또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눠서 전교생을 매일 등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대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2학년에서 6학년은 주 2에서 4일 정도를 등교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선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8분 3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한 분과 함께 코로나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수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오늘 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발생 50명, 해외 유입이 26명. 오늘 일요일 검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보면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내용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하나는 확진자가 76명, 해외 유입이 26명이니까 국내에서는 50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검사 건수가 평소에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4,700여 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확진자 수가 일단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다른 하나는 내용적으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집단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왜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컨대 2단계에서 지금 상황이다. 이러면 우리가 관리를 2단계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단계에서 내용이 안 좋으니까 스포츠 열 거죠. 학교 등교 계약할 거죠.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도 좀 자유롭죠. 이러니까 이 내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1단계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1단계가 지난 지가 일주일 됐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다른 외국 사례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나쁘죠. 그런데 이런 걸 종합한다고 하면 상황이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안 좋을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좋아질 확률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발생 50명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거리 두기 1단계가 완화가 됐고요. 첫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상당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형마트나 콜센터 이렇게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집단 감염이 된 숫자가 그러니까 집단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게 확진자 수가 많으니까 그 확진자 수를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확진되기 전에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전파가 일어나는 조용한 전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거의 한 18에서 2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면서 계속 수도권에는 환자가 많으니까 그 환자가 환자를 낳고 또 그 환자가 환자를 양산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또 지방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한 지역에 있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 어떻게 억제하느냐. 이것도 이제 향후에 당국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산 만덕동에 이어서 경기도 광주 의정부 재활전문병원에서의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방역을 하면 철저히 더 관리가 잘 될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우선 하나는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증상을 급격히 드러내는 SARS 같으면 감염이 되면 즉시 환자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SARS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증상이 발현되네요. SARS나 MERS는 급격히 증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드러나기 전에 조용한 전파가 있을 수 있고요. 유입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환자가 감염이 된 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의료진이나 간호사가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는 행정요원이 있을 수 있죠. 네 번째는 돌봄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도 감염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지어 청소를 하는 분을 통해서도 감염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감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완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부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다. 그게 지금 초고위험 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완전한 관리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방역당국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면회를 극히 제한한다는 거죠. 또 혹시 면회를 하더라도 특정 어떤 갖춰진 조건에서 면회를 허용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을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의료진이나 행정요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감염이 될 때는 언제든지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확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실현이 되려면 낙후된 시설, 부족한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노인보건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또는 정신병원 이런 것들이 각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르고 의료인력이나 간호사분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차제에 좀 점검을 해서 차제가 좀 차제에 정부가 좀 점검을 해서 뭔가 감염 확산 방지가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시설이나 인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당국이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따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들이어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WHO에서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낮추거나 입원기간을 줄이지 못했다라는 중간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치료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WHO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거의 1,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도 이미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사망률에는 큰 변화가 없고 입원에 대해서 한 며칠 정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약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600여 명이나 되는 환자에게 이미 투여가 됐고 또 WHO 같은 데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러는가? 이것은 하나는 렘데시비르가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렘데시비르보다 나은 약이 없다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약도 쓸 만한 약이 없는데 그나마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작용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부작용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이 약이 긴급 승인을 받을 때도 이런 부작용은 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문에도 보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부작용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부작용이 없고 아주 고가인 이 치료약을 언제까지 우리가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는 신속히 우리가 개발하는 약들 중에서 렘데시비르 정도 약효가 되는 약이 있다고 하면 약효가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뭐 비싼 외화를 주고 이 약을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발되는 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렘데시비르는는 정식 허가를 받은 약이 아니라 긴급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긴급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허가가 아닌 매우 긴급하기 때문에 임시로 승인을 내준 약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승인을 받은 약 중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 복용하고 있다. 신이 내린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부작용만 있고 효과가 없었던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 승인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도 만일에 효과가 정말 없고 굉장히 부작용만 많이 초래한다고 하면 긴급 승인이 난 약이기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승인을 취소할 정도는 일단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일에 썸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외화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그때 가서는 중단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개발되는 약으로 대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우리나라 환자 611명 정도가 보니까 렘데시비르를 맞았더라고요. 부작용 보고된 사례가 11건. 그러면 이 부작용은 경미에서 우리가 안전성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작용은 이미 이 약이 긴급 승인이 될 때부터 알려져 있던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도의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마치 우리나라에서나 또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오인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 부작용 정도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렘데시비르가 긴급 승인을 받은 약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그러니까 이 약효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다들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임상시험 자체가 세팅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시험 자체의 세팅이라든지 임상시험을 주도한 것. 그다음에 임상시험의 숫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너무 촉박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는 좀 적었습니다. 한 1,40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것이 3,000명의 배수 정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썼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WHO 주도로 전 세계 국가에서 투여하고 있는 것은 원래 임상 3상에 투여됐던 1,400명보다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O가 발표한 데이터, 즉 렘데시비르가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데이터가 좀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늘 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타겟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겟은 어떤 거냐면 어떤 환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냐, 중증 환자냐 이렇게 할 때 타겟. 그 목표를 하는 환자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면 중증 환자가 되겠죠.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19는 경증인 경우에는 약을 안 줘도 치료가 거의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증요법을 해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경증인 환자에 대해서는 약을 쓸 동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에게 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은 위중증 환자가 되겠죠. 그러면 위중증 환자에서 약을 썼을 때 기대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는 위중증 환자에서 제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싶은 것은 사망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해서는 위중증 환자에게 써서 사망률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약이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중증 환자에게 썼는데 사망률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렘데시비르가 기대한 것만큼 훌륭한 약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은 평소라고 하면 이 약은 아마 임상에서 실패했을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이제 긴급해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고 그거에 대한 효과는 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비싼 외화를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 치료제를 쓰면 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내 제약회사를 방문해서 치료제 개발에 독려를 또 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의 치료제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렘데시비르 같이 약물 재창출. 그러니까 약을 처음부터 개발해서 끝까지 개발 성공하려고 하면 보통 7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이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해서 7년에서 15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기존에 존재하던 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약은 코로나19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약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지금 렘데시비르와 같은 약물 재창출은 기본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으로 한 약이 우리나라에 다행히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정 기업이 개발하는 항체 치료제는 아예 개발할 때부터 코로나19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임상 2, 3상을 개발하고 임상 2, 3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약간 다소 늦은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회사의 제품 리제너런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효과를 봤죠. 그와 같은 항체 치료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이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상당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리제너런이라고 하는 아주 앞서가고 있는 회사와 어떻게 신속히 개발을 해서 그 회사와 경쟁 구도를 확실히 할 건가.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시장에 출시가 되게 되면 먼저 출시가 된 것이 보통 시장을 다 잠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이 다소 늦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개발이 되어서 지금 이 리제너런과 한번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내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계획대로 그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노하우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시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리제너런이라고 하는 회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가 충분한 도움을 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견주해 볼 수 있다. 경쟁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가 될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반에 바이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다 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습니다. 치료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보죠. 전 세계 감염자가 4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하루빨리 이게 백신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다음 달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접종을 언제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백신 이 자료를 혹시 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올 6월에 나온 미국 FDA가 백신을 어떻게 만들고 사람에게 어떻게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가이드라인의 최종본입니다. 이 최종본을 미 FDA가 올 6월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모든 업계 사람들은 이런 방식대로 만들고 이런 방식대로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라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백신을 투여하고 나서 심지어는 백신을 투여할 대상자도 어떻게 선정하고 백신 투여할 대상자는 몇 명으로 해라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투여하고 나서 얼마를 보라고 해놨느냐 하면 1년에서 2년을 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안전성을요? 안전성을. 효과와 안전성을 바람직하게는 2년을 그렇지만 최소한 1년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여를 3천 명이나 3만 명이나 투여를 하고 나서 투여한 시점으로부터 1년에서 2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긴급하니까 1년을 보려고 하겠죠. 대부분. 그런데 이게 나오고 나서 곧 다시 이거에 수정본이 나옵니다. 어떤 수정본이 나오느냐 하면 안전성을 최소한 2달을 봐라 이렇게 나와요. 1년에서 또 줄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투여를 하고 나서 최소한 2달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2달 동안에 효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 FDA가 설정해놓은 최종 수정본대로 하게 되면 투여하고 나서 단지 2달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도 FDA에서 권고한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국 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쓰려고 하는 백신은 미 FDA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미 FDA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 임상시험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2022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한 2월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2개월만 봐라. 2개월만 보라. 그러니까 이게 1년 앞당겨지니까 올 12월에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 12월에 결과가 나오면은 긴급 성인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성인을 받은 약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렘디시비러 이런 것처럼 긴급 성인을 받은 약들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긴급 성인을 받은 백신이 좋을 거냐? 이 질문이 있다는 거죠. 첫째,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마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저항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 백신 맞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으로 인해서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뭐 이거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긴 얘기이긴 한데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설대 교수님이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고 인류 역사상으로도 여러모로 큰 영향을 끼친 바이러스로 기억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를 많은 분들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감과 비유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는 향후 100년 동안 100년 이내에 인류가 다시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코로나19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왜 무서운 바이러스냐 하면 모든 바이러스 질병 중에서 아주 무서우려고 하면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쥐를 통한다든지 진더기를 통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돼야 돼요.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팔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전파가 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전파가 될 때도 제일 위험한 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악수를 한다든지 또는 성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이것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야만이 위험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 모임 자체가 완전히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활동이 완전히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야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은 치사율 또는 치명률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의 한 1.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명률이 예를 들면 30%만 되잖아요. 바로 종식이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에볼라 바이러스는 초기 치명률이 90% 정도 됐거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직접 접촉해서 전파가 되기도 했지만 치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 내외 선진국인 경우에 3에서 5% 일부 어떤 국가는 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률이 1에서 5%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독감과 비교하고 또 바이러스를 얕잡아 봅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막 퍼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호흡기로. 두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세 번째는 치명률이 낮은 거예요.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기보다는 효과가 정확하게 타겟팅돼서 만들어진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이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볼라가 위험할 거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흑사평이 위험할 거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진더기 바이러스가 위험할 거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위험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 독감과 같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서 독감 주사를 계속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독감을 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은.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최근에 영국 보건국 우리로 치면 영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국이 공중보건국이 작년 말에 작년 말이면 영국도 이제 겨울일도였죠. 그때 시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이때 분석을 해보니까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인데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 아무것도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사망이 6배 정도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두 개 다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젊은 분인데 건강한 분인데 아무것도 안 걸린 분에 대해서 6배의 사망률이 높아져요. 또 다른 하나는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린 분은 독감만, 아, 코로나에 걸린 한 분. 코로나만 걸린. 코로나만 걸린 분에 대해서 약 2.4배 정도 많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만 걸렸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걸린 분에 대해서 거의 2.5배에서 6배 정도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게.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독일 프랑스 연구진이 9월 10일경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가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 확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감염이 되잖아요. 확산도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 2배에서 2배 반 잘 되고 사람을 살상하는 것도 2배 반에서 6배 정도 높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 겨울에는 독감 백신을 맞으시라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독감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훨씬 잘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즌이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안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맞아도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동안 백신 접종이 유예가 되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13세 이하 어린애들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온도 변화 또 흰색 침전물이 생기는 이런 독감 백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꼭 맞으시더라도 특히 침전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는 접종하고 나서 바로 병원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한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서 몸에 변화가 없는지 그걸 꼭 체크하시고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갑자기 숨이 가쁘다든지 이러면 적각 의사분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몸이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몸에 열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상당히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다. 그 상황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독감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컨디션이 좋은 날, 그날 독감 백신을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거리 두기 1단계가 되면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산발적인 감염이 잡히고 있지 않아서요. 특히 이제 저학년 부모님들은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하나는 일반 논호로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꼭 자녀분들에게 학교에서 친구와 어울려 놀거나 마스크를 벗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등하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애일수록 또 어린애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애들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돌봄이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들 중에서도 너무 애가 어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아마 애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 부모님들이 한 분은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이 아이의 등하교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하교 기간에 등하교 시간에 친구와 만났을 때 지나친 접촉을 한다든지 또는 등하교 시간 마저도 학교에서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내에 등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상당히 그 어떤 때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1단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일주일 내에 학교를 등하교해야 되는 그런 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또 등하교에서의 그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아이들의 안전 또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으로의 감염 확산의 우려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가 시작이 된 월요일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